자, many of us live our lives. 많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그재밍, 이그재밍, 점검하다, 검사하는 것 없이, 뭐를,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지를, 근데 뭐를 또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걸, 이제 문법적 구조가 복잡해서 좀 나눠줘야겠다. 자, 얘가 동사, 목적어, 요걸 빨간색을 지울게요. 자, 여기가 2번, 3번이라고 그러죠. 자, 얘가 목적어, 이 두 동사의 목적어가 왓절이에요. 근데 그 안에, 요건 3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습관적으로 하는지, 검사해 보는 것 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 다음, 여기에 연결이 돼서, 얘도 동사이고요. 그럼 3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지, 검사해 보는 것 없이, 아, 이거는 파란색으로 나타내줘야 했었구나. 하는 것 없이,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why do we spend so much, so much of each day, 이거는 spend, 시간, ing, 그래서 뭐뭐 하면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각각의 날에 고렇게나, 고렇게 많은 것을 왜 보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돈을 절약, 저축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돈 벌었으면 그냥 쓰면 되지. 왜 저축하냐? 자, if pressed, to answer such question, 자, 그러한, 그러한 질문에 답변하라고 압박을 받는다면, 이거는 pp죠. 접속사 분사구문. 근데 압박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뭐에 답변하라고? 여기 하면은 요청 받으면, 그러니까 이 pressed는 asked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좀 답 좀 해주세요 라고 압박 받으면, 우리는 아마도 응답할 것입니다. 자, 말함으로써, by ing. 자, because that's what people like us do. like, 뭐뭐와 같은. 자,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 이니까요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아마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there is nothing natural, necessary or inevitable. 그러나 자연적인, 필수적인, 혹은 피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였는데, 일하면 왜 이렇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많은가? 대부분 성인들 보면 10시간은 기본으로 일하잖아. 그 다음에 저축하고 돈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에 어떤 자연적이거나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we behave like this, 우리는 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 because the culture, 자, 그 문화, 우리가 속해어 있는. 자,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자, 그래서 belong to 하면 어디에 속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long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to가 있어야 전면구 불안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투부정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O형식 동사가 되고, compel 하면 강요하다. false하고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보호하게. 강요하다. 요 to는 또 대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대부정사는 투부정사를 대신해서 to만 쓰는 거를 대부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to behave.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문화가 우리가 to behave like that, 요거를 like this 라고 하면 되겠다. 자, 이처럼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결국 사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문화가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as we try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 of cultural diversity 문화 다양성의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이건 왼처럼 해석해 줘야겠다. 우리는 대절을 깨닫습니다. 이 문화는 I'm not about being right or wrong. 이 문화는 올바르냐 혹은 틀렸냐에 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답은 당연히 3번이지. 갑자기 못 얘기해요, 이게. 문화라는 소재는 같지만 이거는 지금까지 내용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문화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 그래서 the culture that we inhabit 자,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화가 Inhabit, live, in belong, to belong, to는 좀 그렇겠다. 그래서 이거는 in까지 붙여야 돼. 리브를 쓸 때는 이거는 inhabit은 타동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거주하는 그 문화가 그 문화가 shape 만듭니다. 영향을 준다. make의 동의어가 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는지 행동하는지를 만듭니다. 가장 만연해 있는 방식으로 여기서 pervasive라는 단어가 쓰인 만연한 널리 퍼져 있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말 그대로 문화는 우리 모두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하니까 It is not in spite of our culture that we are we are who we are 이건 나데이 법비 구문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문화 문화에도 불구하고 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who we are 비동자는 의역으로 관용표현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의 현재 모습 B동자는 당연히 이다라고 해석해줘야겠죠. 우리가 우리의 현재 모습 인 것은 우리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의 문화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나의 지금 모습은 내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 아니라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 모습 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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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